1. 3. 4. 4. 5. 5. 5. 5. 6. 6. 7. 8. 9. 9. 알파벳 아는 사람 10. 알파벳 아는 사람 알아요? 여기 있는 알파벳 뭔지 알겠어? 이거 알파벳 뭘까? D 이거는 G 이거는 F F 이거는 R 맞췄어요. 다 잘 알고 있어. 근데 얘네들은 우리나라 ㄱ, ㄴ, ㄷ, ㄹ, ㄷ, ㄷ, ㄷ 이런 것처럼 똑같은 사운드가 있어요. 똑같은 소리가 있어. 얘 D잖아. 써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쓸지 우리나라 ㄱ, ㄷ, ㄷ, ㄷ ㄷ 중에 뭐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지? 바로… ㄷ이 들어있네. 그치? 그러면 얘가 보이면 너희들은 앞으로 이걸 뭐라고 읽으면 될 거냐면 ㄷ처럼 ㄷ 뭐라고 읽은다고? ㄷ 뭐라고 읽는다고? ㄷ 이렇게 읽을 거야. 그럼 이거레이 Arabia 엣 엣 자, D는 어떤 발음이 낫다고 했지? D 그럼 여기다가 D를 한번 해볼까? 옳지 그 다음에 O는 O는 어떤 발음이 낫다고? 초록색으로 되겠네? 그렇지 그 다음에 G는 어떤 발음이 낫다고? 한번 찾아보자 그렇지 아, 잘했어요 그럼 얘네들 다 합쳐볼게 합쳐서 소율이가 이렇게다가 써볼까? 제일 처음에 ㄷ을 쓰고 써보세요 그 다음에 O를 합체하고 그 다음에 ㄱ을 합체하면 어? 뭐가 됐어요? DO 그래서 얘 이름은 영어로 DOG이에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소은이도 일단 할거야 자, 자리를 go to your seat 땡큐 이렇게 이런 과일이 뭔적 있어요? 응? Have you seen the fruit like this? 이런, 이게 무화과라는 과연을 잘 모르겠지 근데 얘네들의 이름은 요렇게 불러요 자, 누가 이 이름을 한번 맞춰볼까? 소리 나오세요 어떤 사운드요? 옳지 자, 그 다음에 I는 어딨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G는요? 자, 그럼 이제 합체를 시켜볼까요? Let's combine all these three 어떻게 될까요? 합체 그렇지 잘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이거 무화과 피니크가 되는거야 너 이제 무화과 영어를 알게 된거야 파는거야, 삽으로? 파는거야 파는거야 너네들이 직접 해야돼 맨 끝에 T는 어떻게 됐지? T는 오케이, 뭐 벌써 다 해네? 소은이는? 그럼 합체! 여기다 합체 시켜보자, 합체! 괜찮아 잘했다 T는? 그렇지, 합체! 그렇지 오, 이걸로 소은이가 빨랐어 그만 오, 공식 다 끝났어요 어떻게 읽는다고요? Tag 여기에 아까 힌트를 줬지 근데 힌트가 사라졌어요 이 힌트 누가 써야 될까? 너희들이 써요 옳지 그렇지 그 다음에 오, 그럼 합하면 4 4죠? 그 다음에 그 그래서 4가 아까 안개였어요 그런 식으로 읽는 거야, 알았지? 아 으 희식을 치하시오 공부를 했으니 세가영에서 엄마, 학생이 함께 들을 수 있는 공개 특강을 준비했어요 1회 차는 12월 9일 토요일 2회 차는 12월 16일 토요일 10시에 열린답니다 장소는 용인 수지 지역이고 참가를 원하는 팀은 전화, 카톡 이메일로 문의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댓글창을 확인해 주세요.